쫓기고 있다며 대체 누구한테 쫓긴단 말이냐. 칼을 맞았다면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 아니냐. 길 가다 죽어하는 거 보고 다뤄운 거야. 도치에 속은 밀거래 현장을 쳐서 우리가 속은 거래를 장악할 겁니다. 사내로 태어났으면 군왕이 된 상이구나. 누군지 아는 거 아니오? 아님. 누군데 나를 엿보는 것이냐. 꼭 따로 마음에 든 여자가 있느냐. 어떤 놈들 소행이냐. 소설하고 무사히 돌아오지 못한다면 내놈 머들어 있을 것 같냐. 어서 궁으로 돌아가십시오. 난 궁으로 돌아갈 수 없다. 글씨는